한국 사회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내가 언더백 기업에 입사해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재력유무로 양급과의 차이가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볼 때에 어떠세요? 우리 능력주의 하면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는다 68.8%나 나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이란 결국 얼마나 돈이 있는가를 뜻한다 64.4%에요 사실은 능력이라는 단어는 혈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과 관계없이 부모의 재력유무로 이미 양급화에 차이가 난 셈이다 80.6%에요 한국 사회의 부모의 재력 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71.7% 한국 사회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내가 언더백 기업에 입사해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재력유무로 양급화의 차이가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능력에 대한 벡터 요소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EBS 자료이고, 마이클 샌들 아닙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합니다만 기회가 평등해도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는 능력주의 기회의 평등은 어떤 겁니까? 출발점을 똑같이 해서 수능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기회의 평등이죠 그런데 그 기회의 평등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질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이클 샌들이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과거의 신분주의, 혈통주의, 지역주의 우리나라도 향소 부곡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지역별로 의료보험 체제도 다르고 최저임금 시스템도 다르죠 일본도 최저임금 시스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직업을 가지면 최저임금은 서울 지역 을지로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기 전남 신안군 지도 문내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혹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로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런 차이 혹은 차등은 굉장히 적은 나라이죠 그런데 샌들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해왔던 것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 이퀄, 정의라는 공식은 정말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재산은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부여하다 현대사회의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 것인가 봐야 된다 그러려면 마이클 샌들의 주장입니다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함까지 가려면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배분되어야 해요 마이클 샌들의 예입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시죠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해요 불평등의 정도는 두 나라가 같아요 그런데 한쪽 나라는 귀족 정치예요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고스란히 되물림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쪽은 능력주의 사회예요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게 아니고 각자가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자, 앞에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공정해 보입니까? 당연히 능력주의 나라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샌들 교수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부자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라면 당신은 둘 중에 어떤 사회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에요 부자일 경우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당연히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거면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겁니다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해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는 것도 인식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탓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거예요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운의 문제일 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하죠 당당히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반대로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주의 사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롯이 자기 자신의 능력의 문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잘 된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또 해봐 이것도 실력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또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임은 온전히 내 거예요 나의 이유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를 택할 것이고 어느 사회가 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킹스칼리지의 런던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결국에는 더 잘 살게 될까요? 열심히 오래 일하면 더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 이집트는요 61%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중국은 58%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능력주의 같아요 미국이 55%입니다 필리핀 54% 이란 54% 쭉 가다가 우리나라는 어디 나오냐 여기 있어요 확주로 들어서 사우스코리아 16% 단 16%만 열심히 오래 일하면 결국은 삶이 더 좋아진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능력주의가 기반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을 조사해봤더니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면 더 잘 살게 될 거다 라는 믿음은 사라졌어요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이 인풋아웃풋 재료가 들어가요 참가한 사람들이 배경, 바탕, 유인 요소가 있고 기회가 오고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가 돼서 보상이 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 육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거나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웹툰들처럼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풍자가 나타나는 거죠 원래 이 그림은 유럽 사회의 본건 귀족 사회의 계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적 계층주의 혹은 계급주의를 표현할 때 이런 풍자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 구성원들도 직원 동료들도 이런 거에 익숙한 거예요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일단 DNA가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IQ의 레벨이 좀 달라요 무엇을 잘하는지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직업에 있어서 딱 100% 맞는 직업을 얻었느냐 그렇지도 않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모두 다 펼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 그렇지 않죠 자신이 이룬 성과가 순전히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영자가 연말이 되어서 영업부를 격려해주거나 혹은 생산부를 격려해주거나 마케팅이나 디자이너들 만날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매몰되었을 때 굉장한 반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능력주의는 환경이나 배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도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능력주의는 오직 승자에게 오만을 부여하고 패자에게는 구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회사 내에서 모든 것을 결과 즉 성과로 판단하는 능력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직원들에게 칭찬을 할 때에는 능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가치를 칭찬하는 겁니다 결과의 크기로 판단하지 말고 과정의 가치를 관찰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보상할 때도 똑같고요 포상도 똑같고 명예를 부여할 때도 똑같고 선물을 부여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쉬운 자녀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죠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에서 시를 잘 썼다고 상을 받아왔어요 이때 아빠가 어떻게 아이에게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결과로 칭찬하는 거예요 와 상 받은 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상에 포커스를 할까요 시 쓰는 거에 포커스를 할까요 당연히 상에 포커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너는 최고의 싱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빠도 그 시를 읽어봤는데 아빠도 기분이 상쾌해지던데 야 어떻게 그런 단어를 생각했어 과정의 가치에 집중하면 어떤 대화가 될까요 중국 출장을 갔어요 중국 출장을 가서 상해에서 우리가 만든 화장품 두 컨테이너를 판매하는 실적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출장 갔다 온 친구 불러 이렇게 세워서 두 컨테이너 팔았습니다 박수 주머니에서 딱 법각 꺼내가지고 영업부 오늘 점심 신라호텔 가서 부패식당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물론 이렇게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컨테이너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같네요 이야 우리 제품 설명 너무 잘해줬네요 이렇게 대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냉소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단 16%만 열심히 일하면 삶이 좋아진다라고 답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조직 내에 냉소성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과정상의 가치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오징어 곡 물걱 구미 응 Centre